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한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문자 주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비슷한데요. 5% 근접했던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영향과 미국의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들의 발표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여러 변수들이 뒤섞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치 앞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무엇에 주목해서 앞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재가 전쟁을 선포했고요. 사상자가 한 2만 명가량 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이 왜 일어난 거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를 보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가자지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표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세력과 이스라엘군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투가 길어질수록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서한지구까지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레바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이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근처에 전진 배치했어요.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이란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6년이죠.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194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이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들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 쫓아내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에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가치 유대 국가인 거고요. 두 번째 가치는 1947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유로 자유민주 국가라는 것도 추구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단일 영토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큰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서한 지구가 있는데 이곳으로 단일 영토 회복을 위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트릴레마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 국가면서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를 추구하려면 영토 확장을 하는 전쟁은 포기해야 하는 거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유대 국가이면서 영토 회복을 추구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아브라함 협정이 진행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 에메레이트, UA죠. 그리고 모로코, 바레인과 같은 국가들 간의 아브라함 협정을 이끌어냈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랍인 모두 아브라함을 선조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 그러면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정이 갖는 의미는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너희들 우리 공격해봐야 우리는 아이언돔을 통해서 다 방어할 수 있다. 다른 중동의 국가들과 그리고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2주 전에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사우디하고 국교를 정성화하는 것을 추진하죠.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듯 보였지만요. 이란 입장에서는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에 잘했다. 이렇게 이란이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도 잠깐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전쟁의 양상이 진행이 될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유가일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원유가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유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197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원유 생산량은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반면에요. 소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67년에 3차 오일 쇼크가 오지만 유가 상승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4차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1970년 후반, 1978년부터 유가는 40% 폭등을 합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국의 전쟁의 문제보단 주변국인 사우디, 이란이 어느 정도 이 전쟁에 개입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속내는 복잡하죠. 이란의 개입이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확전을 막기 위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쟁 개입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이란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보복에 나서면서 사우디를 비롯한 다른 아랍국가와 척을 지거나 서한지구 등에서 또 다른 팔레스타인이 봉기하거나 이스라엘이 억압전술을 벌이고 수위를 낮추는 경우에는요. 중동 내 이란의 입지가 강화되고 이란이 어느 정도 이 전쟁에 개입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중동 내 이란의 입지가 강화가 된다고 하면 미국의 중동 평화 구상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사우디 같은 순위파가 팔레스타인 편에 서게 되면서 자연히 바이든의 중동 외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직접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세계 분열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은 아마 피하지 못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나면서 많이 혼란스럽지만 시장의 부정적인 신호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한 다음에 문자 주시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가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SVB 사태나 크레딧 스위트 사태로 한 차례 시장에 폭풍이 몰아칠 때였죠. 다행히 증시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검정색 동그라미가 지금 현재 S&P500 지수의 위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위험했다고 평가하는 하락 부근을 붉은색 선으로 연결을 쭉 해보면요. 또한 붉은색 가로선을 현 주가에서 연결하면 왼쪽의 저항 구간과 닿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불린 4200선을 지켜내면서 월가에서는 조정 많이 받았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채금리 오른 게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기 급등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최근에 과매도 구간이 어느 정도냐면요. 2020년 10월 기억하십니까? 강력한 경기 침체에 온다 기억하실 수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때의 증시의 저점일 때보다 지금이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미국 국채금리가 단기에 굉장히 과열됐다. 채권이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심하게 단기적으로 빠진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연준의 인사들도요. 최근 금융 상황의 악화는 금리 인상 2회와 맞먹는 수준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톤다운되는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미국의 빅세븐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10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실적 대비해서 빅테크가 싸다는 보고서를 냅니다. 다른 주식은 몰라도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빅세븐 종목들은 성장성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 상태에 맞습니다. 지금 3고 현상이었던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 고유가 부분에서 강달러도 11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분위기였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달러인덱스입니다. 주봉으로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초록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이잖아요. 초록색 주봉이 11주 연속 상승하다가 12주째 가서 빨간색으로 하락 마감합니다. 지금 13주째 다시 상승을 하지만요. 이 상승보다는 지금 가격 부분에 머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강달러도 증시에 별로 안 좋은 요인인데요. 달러가 막 엄청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강달러 추세가 조금만 멈춰져도 증시가 또 반응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금리도 진정되고 달러도 진정될 수 있는 신호들이 하나둘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고 현상 중에 하나, 유가인데요. WTI 기준으로 유가가 68달러에서 92달러 때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10월 초에 10% 넘게 급락하긴 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다시 한 4%, 6% 급등한 이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유가와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고 현상이 좀 완화됐는데 유가 하나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분위기죠. 세 번째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하락 배팅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푸트 그리고 콜 비중입니다. 푸트는 하락이 예상이 돼서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것을 푸트이라고 하고요. 콜은 상승이 예상이 돼서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것을 콜이라고 하죠. 이런데 콜보다 푸트이 1.5배 많아지면요. 즉 하락 배팅이 상승 배팅보다 1.5배 많아지는 이 구간에 오게 되면 증시 저점이 나왔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신호가 나왔고요. 이 신호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신호인데요. 최근에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증시 붕괴되면서 시장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며 시장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신호가 나왔고요. 작년이죠. 2022년 10월 경기 침체가 온다고 겁을 주던 때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16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16까지 내려갔다가 이 16까지 내려갔었을 때가 작년 2022년 10월 증시 저점일 때도요. 공포와 탐욕 지수가 16을 찍고 올라갔는데요. 이번 10월 초에도 거의 비슷하게 16까지 찍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 지수가 한 20대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극한의 공포 구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공포스러운 구간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때 주식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지금 구간에 공포에 떨기보다는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10월달이 보통 계절적으로 상승으로 가는 11월과 12월에 좋아지는 바닥 찍는 장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통계적으로 10월달에 바닥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승을 하는 달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도 이 통계가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중동 전쟁이라든지 고금리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잘 모아가면 연말에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현재 줄다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가 전쟁의 공포고요. 두 번째는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가 더 높다라는 얘기로 볼 중요한 지표는 바로 국제 유가죠. 그런데 유가만 보면 전쟁 공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니까요.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물가를 자극할 거고요. 그럼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될 테니까요. 국제 유가가 뚜렷하게 상승하지 않고 있으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는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FOMC 의사록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구나. 11월에 FOMC 때 금리 정점이겠구나를 기대할 수 있는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FOMC 회의 내용 중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영역은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FOMC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통일됐습니다. 11월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에 열리는데요. 11월 2일이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5.5%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은 남아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네 글자 입력하신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FOMC 의사력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신중해야 된다 였습니다. CME 패드워치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예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의회에서 연방준비제도인 패드의 정책 변경 확률을 추정하는데 이 도구를 쓰거든요. 이 도구는 트레이더라든지 애널리스트 및 기타 시장의 참여자 그리고 시장 기대와 잠재적인 정책 변화를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데요. 최근에는 금리 인상 확률을 추정하는데 이 도구가 쓰이죠. 국내 트레이더분들도 참고 많이 하는데 이 CME 패드워치에서 11월달 FOMC 의회 때 금리 인상할 가능성 현재 8% 보고 있고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을 92% 무게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20% 정도 받는데 상당 부분 금리 인상 안 하겠지 않은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되고 주가가 나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하고 2.4%에 달하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연착륙 경제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 경제는요.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장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1.4%대로 내년에는 GDP 성장률 IMF에서 2.4%였다가 다시 2.2로 하향 전망을 내놓는데요.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 전망도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IMF는 섣부른 통화 정책 완화를 지향을 하고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장기와 경기 침체까지 오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유가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전쟁 이슈로 유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120달러 때까지 갔죠. 그리고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가는 120달러 때의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집니다. 공급망 차질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러시아에서 수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팔레스타인의 배우가 이란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가하게 되고 이란이 원유 수출을 못하게 됐고 이러면 공급망 차질이 생길 거고 그래서 유가에 영향을 미칠 건데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을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유 수출 제재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이란이 배우설에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 밝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우디 입장도 중요한데요. 유가가 만약에 9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유가 90달러 이상 바라는 나라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려보면 시장이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닥 지식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5% 근접했던 미국의 장기 국제금리 영향과 미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들의 발표와 함께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까지의 전쟁까지 여러 변수들이 뒤섞이면서 시장의 변동성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정적인 신호보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미 증시의 강력한 변곡점이자 지지선이라고 불렸던 S&P500 지수의 4200선 지켜냈고요. 두 번째, 월가에서는 시장 조정을 많이 받았다. 채권이 빠진 구간이 너무 심하게 단기적으로 빠졌다라는 보고서 나왔고요. 세 번째, 연준 인사들도 최근 금융 상황 악화는 금리 인상 두 번과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톤다운되고 있다는 부분들. 네 번째,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섯 번째, 심리적인 부분인 하락 배팅 비율 풀, 콧, 풋과 콜 비중이 지금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나왔다. 여섯 번째는 공포와 탐욕 지수의 극한의 공포 구간은 지났다. 일곱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의 10월 바닥론이 슬슬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정리해드렸는데 한치 앞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위에 말씀드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15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